낙타와의 만남을 뒤로 하고 서둘러 모래 언덕으로 향했다. 사막 투어의 하이라이트를 보기 위해서다. 바로 모래 언덕 위에서 일몰을 감상하는 것. 신발과 양말을 시원하게 벗어던지고 모래의 촉감을 느껴본다. 모래 언덕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아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부야가 찍어준 발자국을 따라 모래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 마치 바닥에서 걷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듯 부드러워진 모래 때문에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결국 잠깐 쉬기로 했다.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야 하는데 큰일이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사막 투어의 하이라이트인 일몰은 보고 가야 할 것 같았다. 드디어 모래 언덕 정상에 도착. 이제 편히 앉아서 일몰을 감상하나 했더니 해는 야속하게도 이미 지평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비록 멋진 풍경은 놓쳤지만 부야의 말처럼 좋은 친구들을 얻었으니 오늘 투어는 성공적이다. 집에 온 womb을 감상하나 했더니 이렇게 کوβ하나 믿어 있지 않 близ lui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